리허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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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뭐지? 정서가 있나? 내가 하기 전에 뭐라고 말해? 너가 자처한 얘기는 이런 거. 뭐 그런 거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경상의 아침에 주인공 역을 맡은 최시헌이고요. 오주연 씨입니다. 저희가 세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인정하는데. 오이즈 마케팅입니다. 굉장히 세기가 좋아요. 아름답잖아요. 그래도 경상 아침에 시청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. 가슴 아픈 얘기죠. 친절하게. 하나 둘 액션. 이제 그 연주 나만을 위해서 할 수 있어. 아. 오케이. 됐습니다. 됐고. 그런 아직 거기에 대한 스킬은 없는 것 같아요. 거기에 대한 스킬은 없는 것 같아요. 무슨 말인지 알지 모르니까. 지금 머리로 가르는 거예요 지금. 이렇게 하는 게 이쪽 볼이 보이는데. 그냥 가만히 있으면 키스하는 거 참 안 보이니까. 네가 평소에 키스할 것처럼 보이는 게. 지금. 지금. 지금 저는 안 보여. 안 보여 안 보여. 이런 거 이 정도? 네. 좋아 좋아 좋아. 안 해봤어요 저 키스. 너무. 오케이. 네. 네. 하나 둘. 액션. 오케이 다 됐고. 지금. 살았어요. 완전 살았어. 진짜? 아 우정도. 우정도. 이거 지금 보인다. 해야 돼. Genesis. 네. 저기 그 모자 한 다음에. 네. 뭘 배울 거야. 아. 이거 벗어봐. 이거 가리고. 얘기하는 거 한번 해봐. 네. 한번 얘기하면 해보세요. 저엉 말을 들어서 양치질하고 이렇게. 이 자식하고 있어. 네. 자 레디. 하나 둘. 액션. 자! 존마를 떼가서 양치질을 하고 개자식아 팍투 오케이!